이전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의 변수를 생성해서 거기에 값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곤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a에다가 10, b에다가 70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을 하나씩 할당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각각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 각 변수를 관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값을 하나만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성적을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한 명의 학생은 학점 평균이 4.3이에요. 아주 우수한 학생이죠. 근데 그 한 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던 방식을 이용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한 명의 학생이 수업을 많이 들어봤자 얼마나 듣겠어요? 한 명의 학생에 대한 처리는 즉 기존의 방식을 이용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학생들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져서 처리가 되고는 합니다.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등과 같이 말이죠. 만약에 학생이 천 명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학생이 천 명이면 변수를 이렇게 천 개 만들어서 A2에는 25점, A3은 70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라는 변수를 천 개 만들어야 할까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소스코드 길이만 해도 천 줄이 될 테니까요. 이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변수를 할당해서 처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야말로 소스코드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겠죠? 말 그대로 하드코딩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 때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변수가 많을 때는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리스트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객체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비슷한 속성을 가진, 즉 같은 자료형을 가진 객체의 나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천 명 존재하는데 이 학생의 개별 학점을 관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변수를 천 개 만들어서 스튜던트 0의 학점은 3.5, 스튜던트 2의 학점은 4.7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변수를 다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사용할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라고 해서 몇 명의 학생에 대한 정보가 담길지를 이렇게 배열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고 괄호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 천이라고 넣어주면 천 명의 데이터가 담길 하나의 리스트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리스트에서는 인덱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덱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서를 의미해요. 다만 이제 재미있는 점은 배열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부터 출발을 해요. 흔히 우리가 어떠한 다양한 수를 셀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1부터 시작해서 무언가를 세잖아요.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렇게 인덱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각각의 수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나열할 때는 이렇게 0부터 출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0인덱스가 첫 번째 원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학생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의 학점은 3.5, 두 번째 학생의 학점은 4.3, 세 번째 학생의 학점은 2.3, 네 번째 학생의 학점은 3.8.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차례대로 0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원소의 값을 나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보시면은 값들로 모두 동일하게 실수형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즉 수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즉 이처럼 리스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소가 모두 같은 성질, 즉 같은 자료형을 사용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파이썬에서 매우 잘 지원하고 있는 자료형인데요. 이제 이러한 리스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의 나열, 즉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묶여있는 이러한 리스트와 같은 데이터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파이썬의 리스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 언어의 배열 등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함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속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매우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바로 한번 소스코드 상에서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 자료형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각 데이터를 컴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값을 컴마로 구분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바로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 A를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 A가 현재 리스트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리스트형임을 인식해서 이렇게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6명의 학생에 대한 학점 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거죠.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할 때에도 개별 원소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인덱스 0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그냥 A에 0인덱스의 값을 출력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인덱스 1, 2, 3 또한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출력하도록 할 수 있죠.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별도로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리스트를 이용할 때 개별 원소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개별 인덱스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원소에 접근하고 원하면 데이터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0인덱스의 값을 출력한 이후에 이제 0인덱스의 값을 다른 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인덱스 0의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값이 변경된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변경된 값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순서의 값을 바로 이렇게 접근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 이 리스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반복문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각각의 원소에 값을 더하는 등의 작업 또한 가능한데요. 반복문에 대해서는 향후에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거니까요. 일단 여기에서는 간단히 바로 한번 실습을 해서 그 대략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복문이라는 것은 나중에 강의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반복문은 이렇게 for 등의 문법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a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그 a라는 리스트에 담겨있는 a 안에 있는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i 같은 경우는 이 a 배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값들을 차례대로 지칭하게 돼요. 즉 3.5, 4.3 등을 이 a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하나씩 접근해서 그 값을 i라는 변수 안에 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sum이라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처음 넣었다가 이제 이 sum에다가 차례대로 i라는 값을 더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서 평균 점수라고 해서 이제 이 sum에는 모든 원소를 다 더한 값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을 랭 함수를 이용해서 즉 랭스 즉 배열 a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원소의 갯수로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원소의 값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6으로 나누기 때문에 전체 점수의 평균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평균 점수가 이렇게 3.6 정도라고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6으로 나누게 되면은 약 3.6 정도가 나올 건데요.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 점수를 구해낸 거예요. 자 이 for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문법이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거니까요. 그때 자세히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리스트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장에서의 핵심 내용이고요. 다양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요. 지금 다 이해하고 넘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넘어가시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로는 약간 더 어려운 예제를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이제 단순히 학점 정보가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으로 나누어서 다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럴 때는 이 차원 배열 즉 이 차원 리스트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리스트의 원소로서 리스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리스트의 원소로 리스트가 그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한번 이렇게 첫 번째 원소 즉 첫 번째 리스트에는 영어 성적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이렇게 100점 만점 기준으로 영어 성적이 총 10명의 학생이 영어 성적이 들어간다고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원소 즉 두 번째 리스트에는 수학 성적이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이렇게 10명의 학생에 대한 수학 성적이 차례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썸에다가 영어를 넣어서 먼저 영어 성적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성적 같은 경우는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도록 할게요. 즉 첫 번째 원소를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원소 또한 리스트죠. 즉 이 잉글리시는 영어 성적 리스트 자체를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적을 하나씩 포몬을 이용해서 방문을 해서 각 영어 성적 90, 95, 83, 40 등은 이 i라는 변수에 담기게 돼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썸이라는 변수에 차례대로 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썸에는 90부터 59까지의 영어 성적만 다 더한 값이 담기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영어 평균 점수를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잉글리시 배열에 원소는 총 1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0이 되겠죠. 즉 영어 성적의 합계에서 10을 나눈 값이니까 전체 학생들의 영어 평균 점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학생들의 영어 평균 점수인 52.3이 출력이 되죠. 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 썸 변수를 다시 0으로 초기화해 주신 이후에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 또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a의 1인덱스 즉 두 번째 원소의 값이 이 메스에 담기게 되니까요. 바로 이 수학 성적 리스트가 메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메스 또한 마찬가지로 각 원소에 접근을 해서 그 원소의 합을 구한 뒤에 수학 평균 점수 또한 출력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니까 이제 영어 평균 점수와 수학 평균 점수가 각각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중 리스트를 이용해서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등으로 데이터가 나뉘어서 리스트 형태로 존재할 때에도 성공적으로 리스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중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리스트를 자주 사용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될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리스트의 개념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해서 리스트의 함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